공평호 안녕하십니까 공평호 tv의 공평호입니다 그런 짓을 아무 양심에 끄리낌 없이 할 수 있는 자들인데 뭘 못하겠습니까 한국이나 미국의 선거 부정을 보면서 그냥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끄리낌 없이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선거를 부정으로 권력을 훔칠 수 있으면 아침에 읽었던 한계신문기사 때문에 여러분 방송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최보시 칼럼입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강용석 변호사를 지금껏 만난 적은 없지만 지난 12월 8일날 처음으로 그와 통화를 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우연히 일치도 그가 통화하던 중에 그가 명예훼손죄로 체포되고 말았다 휴대폰 기록을 보니까 대략 시간은 오전 11시 무렵이었는데 아마도 집에서 가르세루 영국소의 유튜브 방송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에 늦은 아침 식사를 하던 시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침 그때의 그와 연결이 돼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던 중이다 그와 통화하던 몇 분 사이에 초인종이 울리면서 경찰이 체포영장을 가지고 3명이 들어와서 그냥 그를 구속해버린 것이다 제목은 지난 3월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그런 내용이었다 강용석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명예훼손 고소고발을 가장 많이 당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익숙한 그런 제목이지만 이번에는 특이한 고발장이었다고 합니다 그 고발장 하나에 다수의 유튜브 블로그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자 등을 한꺼번에 걸어서 고발한 겁니다 경찰 말로는 피고인 숫자가 179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일반인이 이런 고발장을 내면 아예 접수조차 안 되겠지만 민주당이 만들어낸 그런 고발장이니까 기획고발장이다 저도 한번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유튜브들 한 2, 30명 정도를 걸어서 아마 명예훼손죄로 고발했고 그 가운데 또 한 명이 강용석 변호사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그가 한 수사관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보시오 이게 체포영장이 나올 일이 아니잖소 이렇게 하니까 수사관이 서울경찰청 사이브수사대가 이런 명예훼손죄를 수사하는 곳인가 하라고 묻자 정치 사건을 담당 안 하려고 여기 왔는데 하필 이번 사건에 그냥 관련이 됐습니다 우리 입장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담당 경찰관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장문의 진술 조서를 쓰고 7시간 만에 석방됐는데 당초 강용석 변호사를 체포하는 건 영장은 토요일인 5일에 발부됐는데 영장 집행을 월요일인 7일에 하지 않고 국회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8일에 정확하게 맞춰서 영장 집행을 한 겁니다 냄새가 풍기죠 중앙일보에 따르면 공수처법이 날치기 통과된 뒤에 민주당 의원들끼리 강용석이 공수처법 통과에 엑스맨이 됐다 낄낄거렸다고 한다 이게 바로 최보식 기자가 쓴 칼럼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날 포떨 실금 1위가 공수처 날치기가 아니고 강용석 체포했다 그냥 하늘 보고 웃어야 하나 최보식 기자도 이제 앞으로 하늘 보고 웃어야 되나 이런 이야기들이 수없이 나오겠죠 어쩌면 대한민국 사람 전체가 앞으로 그냥 하늘 보고 웃어야 되는 일이 숱하게 나올 겁니다 강용석 변호사가 나온 다음에 동아일부 기자하고 인터뷰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강 변호사 이야기입니다 영장을 사진을 찍으려고 했더니 경찰이 사진을 못 찍겠다 혐의 사실을 읽어보니까 좀 이상했다 체포 영장이 5일에 발부디는데 7일 월요일을 뛰어나면서 화요일 8일에 왜 굳이 그 영장을 집행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지금도 의문이다 그러면서 강용석 변호사가 이런 설명을 더합니다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는데 가세연의 엑스맨이 노래를 했다고 자평하면서 낄낄거렸다는 기사를 보니까 공수처법보다 제가 체포되면 제 기사가 더 많이 날 거다 예상한 건지 아니면 우연인 건지 실제 검색의 1위가 강용석이고 공수처법은 5.26.25 밀리는 상황이 연출됐다 철저하게 기획했다고 보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는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이런 걸 기획하고도 남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야말로 정치 공작의 도사들이니까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낼 수 있고 기획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한 언론 내체는 전날 상법안건조정위원회 회의 직전에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과 여당청 의원들이 가로세로 연구소가 엑스맨 스파이 갖다 우리를 도와줬다 하며 농담하면서 한파당 하하호호 크게 웃는 소리가 문턱으로 새 나왔다고 이렇게 보도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강 변호사는 뉴스도 공수처법 날치기도 별것 아닌 걸로 됐고 오히려 저를 체포하는 기사가 모든 언론에 메인이 떠 있는 상황이 됐다 물론 여러 가지 노림수가 있겠지만 공수처법 날치기를 물타게 하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 기사를 보고 참 무서운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낼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기획할 수가 있고 모든 거짓을 다 참으로 둔갑시킬 수 있고 모든 참을 다 거짓으로 둔갑시킬 수 있고 여당 사람들은 이제 공수처법까지 통과시켰기 때문에 두려운 게 없을 겁니다 이제는 권력이라는 것은 그냥 전자기계로 그냥 권력을 제조해왔고 제조 지금도 할 수 있다고 믿을 거기 때문에 결국은 4.15 총선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은 대충 묻고 그렇게 해서 권력을 이제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자동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정착시키면서 이제 좋은 시절을 자신들이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물론 뭐 그런 의도가 그대로 맞아 떨어질지는 확신할 수가 없죠 세상에 이러난 것이 항상 이변이 생기게 마련이고 특히 꼼수라든지 거짓이라든지 위선이라든지 조작이라는 것은 예기치 않은 그런 사건 때문에 그냥 불발탄이 돼가지고 다 그냥 감방에 가는 일들이 역사 속에 자주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참 국민들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 두려워하지 않고 거짓을 예사롭게 내뱉고 조작하고 꾸미고 뒷담화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몸에 베여 있는 것 같아요 젊은 날부터 그런 것이 익숙해 가지고 그러니까 도저히 그냥 정상적인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들로서는 납득할 수가 없는 지금 이 최보식 칼럼이나 강용석 변호사의 주장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것처럼 만일 공수처법을 묻기 위해서 사람들이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그냥 그날 강용석 씨를 구속수감하기로 그렇게 했으면 체포 영장을 발급하기로 했으면 정말 이 나라의 현재와 앞날에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큰 거죠 아무 짓이나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기에 권력을 훔칠 수가 있고 선거를 조작할 수 있고 부정선거를 통해서 입법 권력을 장악할 수 있으면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사안을 국민들이 그렇게 무심할 수 있고 정말 그것을 마땅히 막아서 이슈화시켜서 공론화시켜서 막아야 될 야당이란 그런 존재가 그런 것 자체 의도적이고 아주 그냥 무관심하게 대하고 하니까 그건 맞아도 싸는 거죠 엉망진창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참 간단한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보면서 이 나라가 앞으로 어디로 갈지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될지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어떤 참담한 지경에 도달하게 될지를 예상하는 것이 조금 더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이런 사건을 그냥 해프닝이다 그렇게 흘려보내겠지만 제 눈에는 너무나 눈에 밟히는 겁니다 이 사안 하나가 주는 그런 메시지가 너무나 맹악한 겁니다 무슨 짓이든 앞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낌이 없이 참 거리를 다닐 때마다 참 훌륭한 나라를 우리 선대들이 만들었고 이만한 나라를 만들기도 참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을까 망가뜨리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망가뜨릴 수 있을까 그 모든 것이 권력을 훔치는 것을 용인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모든 것이 눈덩어리처럼 비리와 비행과 불법이 난무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많은 분들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4.15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더 많은 국민들이 더 참담한 지경에 빠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후원을 하고 격려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